. 집에 누가 아파요. 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좀 아프셔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고비 남기셨죠. 네 이번에 또 아프셔 가지고. 수술하셨거든요. 그렇게 좋아질지. 좋아져요. 재작 작년 재작년에 고비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 재작년에 고비 남겼죠 이야기를 한 거고 누가 아프냐고 물어봤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인제 사람이 아프다는데 걱정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다 걱정하지 근데 아버지의 걱정은 그. 고비는 남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번에 수술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해주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네. 고맙네. 그런 시어머니도 있나? 고맙죠. 고맙죠. 시어머니가? 네. 저도 몰랐는데 인사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네. 고맙죠. 아휴 내가 뭐 잔인 짓나 왜 이렇게. 시어머니 자가 언니한테는 없을 텐데. 시어머니 계시는데. 아니 시어머니 없어요. 언니 시어머니. 가슴에서 언니 시어머니 있잖아 일찍이 남편하고 시어머니 자고 이 그런 사주로 오게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난 사주도 못 되고 남편 어렸을 때 시어머니 자고 끊겼다 그러는데 뭔 시어머니예요. 그게 이렇게 보이나요. 무당의 이제 느낌. 네. 확정. 아니 근데. 기분 나쁘네. 죄송해요. 아니 왜 보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사실은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전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아가신 그 전 부인의 엄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짜증이나 이렇게 병원비도 대주고 잘해 주시는데 그냥 내용으로 보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속상하고 그냥 그래서 남편하고 중도 안 가고 얘기 나하고 사는 건지 엄마하고 사는 건지 나는 개인적으로 점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재혼한 부부들은 재혼을 했을 때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재혼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재혼한 분들은 왜 이렇게 타박이 많은지 모르겠어. 타박이라는 것은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불만 근데 이제. 일단 기분 나쁘지만 반대로 점 보러 가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점 보지 마세요. 응. 그래서 지금 언니는 네 아버지가 아파서 점을 보러 오신 게 아니라 솔직히 신랑하고 갈등 때문에 점 보러 오신 거 맞죠? 네 그냥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진짜 엄마라면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 텐데 그냥 전에 그 엄마라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나하고 사는 건지 그 엄마하고 사는 건지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왜 있는지 나는 그냥 이혼같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옆에서 왕래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모시고. 근데 언니한테 말 안 하는 것은 신랑이 잘못한 건 사실이네 신랑이 잘못한 건 사실인데. 난 이렇게 남편분을 대면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장모님도 대면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냥 나 사실은 이렇다고 이야기했으면 됐을 텐데. 그 말을 안 한 것은 잘못했는데. 좀 눈물이 나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라 전 와이프의 엄마잖아요. 그걸 시어머니라고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 데가 없어 보여요. 그분이 갈 데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남편이. 아마 와이프 잃고. 그 엄마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자식 하나밖에 안 보여요. 딸은. 그. 그냥 자기 딸을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었는데. 어떤 엄마가 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남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도. 그냥 그냥 속상해요 그냥 그냥 외로워요 그게. 같이 있으면서 나하고 사는 건지. 그냥 언니가 봐줘요 그냥 봐주대 이 말은 해요. 네. 그냥 조용하게 신랑한테. 그냥 나 시어머니 아닌 거 진작 알고 있었는데. 네. 당신이 말해 주기를 바랬었다. 나 참고 있었다. 근데 당신 신랑이 전화한 남편이. 네. 못하게 보이지 않아요 당신한테. 예 사람. 그쵸 단지 이제 장모 자리를 속 시어머니로 속인 게 열받은 것이 열받으신 거고. 또 그 시 장모님 시어머가 시엄마가 또 원의를 또 못하게 보이지 진짜 딸처럼 나는. 생각한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죽은 내 딸처럼 당신한테 나는 대 지금 대한 걸로 느껴져요. 저도 잘하는데 저는. 뭐가 뭔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막 편치가 않고. 그게 그게. 거짓말하는 게 짜증이 난 거야. 거짓말하는 게 차라리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언니한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실 장모님이다. 당신 같이 살 수 있냐고 말했으면 당신 성격도 충분히 나는 받아들일 거라고 믿어. 근데 그 말을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그냥 거짓말하고 근데 또 사이 언니 신랑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언니랑 재혼했는데 조금 무뚝뚝하면 그것도 장모님이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 눈치 보이잖아. 그러고. 나 이제 눈물이 진짜 나요. 그분 심정은 오직할까. 그분 자기 딸 죽고. 그 사이한테 미안함도 둘 것이고 고마움도 둘 것이고 언니한테 그분이라고 죄책감 못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느끼겠지 그러니까 딸처럼 여기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냥 내가. 시어머니요 솔직히 얼굴 본 적 없잖아요. 네. 어차피 그 시어머니 모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분. 그분이 언니한테 민폐 끼칠 분은 아니시거든요. 아니시니까 그냥 진짜 자기 딸처럼 여기시거든 간 딸 딸 그리워서 딸 못 잊어서 아마 같이 안 살던다고 했을 거예요 신랑한테 신랑이 갈 데 없는 장모님이나 당신한테 그런다고 재혼을 해서 그런 빈 자리는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젊을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요 진짜 그 언니한테도 좀 언니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분 참 힘들겠다 저분 참 힘들겠다 그런 눈물이 나고 또 그 시어머니 이제 시어머니 아닌 그 전 본처의 엄마한테 그분은 당신을 대할 때 이 죄책감 또 내 딸이라는 생각 한 가지. 마음이 교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고 신랑은 나름. 눈치 못 보게 못 채게 눈치 그니까 눈치 못 보게. 살면서 사이 눈치 못 주고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예. 질투 그런 거지 이상한 관계나 그런 건 아니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면은 오해 안 하시잖아요. 단지 거짓말했다는 그 자체만 화가 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 전에 미리 얘기를 다 해줬으면 내가 생각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좀 참고 살면. 이게. 참고 살면 언니가 더 병 나니까. 이야기를 해요 신랑한테 나 사실을. 그분 시어머니 아닌 거 알아 장모님이면 그분 그래 차라리 당신이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안 났을 텐데 언제 말해줄까 나는 기다렸는데 나를 그렇게 못 믿었냐 그렇게 말하면. 신랑도 많이 미안해요 그냥 뻔뻔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또 그쪽에서도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 진짜 그래 애야 미안하다 아가 미안하다 너 나 딸 하자. 진짜 나 너 그분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너 딸로 대했다. 나는 며느리가 돼 본 적이 없다 그 본심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언니한테 뭐 이래야 제가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무당의 마음을 읽어달라 하면. 그런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잘 궁합이. 맞아요. 단지다 말했잖아 거짓말은 자체 짜증이 났다고 슬림프가니까 자기들께 나를 짜고 나를 이렇게 하나. 그게 화가 났다고 근데 둘 다 말 못 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또 언니도 들여다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팅 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고생 또 가서. 그냥 술 한잔 딱 만들어서 회식자라는 거 집 만들어서. 네네. 그냥 말하면 신랑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궁합이 맞다고 하니까. 잘 맞아요. 네 마음이 편하네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